세훈은 B의 10호를 했네요. B의 10호에서는 어...아이가 아이 소리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어요.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 주로 배웠습니다. 자, 읽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? 자, 읽어볼까요? 잘 모르겠다. 아이고야. 블라쓰. 얘는? 블라쓰. 뭐라고요? 블라쓰. 블라쓰.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건 이 밖에 없네요. 이가 뭐 중에 뭐랬어요? 이. 뭐 중에 뭐? 이, 에, 어. 중에? 에. 에가 됐죠. 블라쓰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뭐였나요? 어, 거기. 블라쓰. 아참, 그리고 아까 거기에 있는 거 그거. 오늘 했는 거 중에 오늘 네가 F의 1호를 했지. F의 1호에 서 있는 거, 어려운 것들, 클래스 카드 공부하면서, 말하기 쓰기 연습하구요. 알겠습니까? 시험 잘 쉴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거고. 그 다음에, 다음 시간에 나한테 그 연습한 것들을 나한테 내야 돼요. 알겠습니까? 막 그걸 보고, 많이 쓰고 연습했는 건 네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니까. 내가 뭐를 어려워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지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뭐라? 블라우스. 그렇죠. 어, 블라우스. 그래서 여기서 O, U를 알아둬야 돼. O, U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? 어? 오케이. 오케이. 오, U는 아우, 나, 오우가 됩니다. 여기서는 아우가 됐어요. 그래서 블라우. 블라우. 여과에서 블라우. 하고, 스가 된 겁니다. 소리 안 나는 E가 있구요. 블라우스. 오케이. 얘는 뭐였어? 블라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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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. 블라우스. 뭐라고? 블라우스. 그렇죠. 그런 소리 날 수도 있겠죠. 근데 얘는 특징이 있어. 얘가 있네. 그러면 얘가 뭔지 타죠. 끝에 있는 얘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. 아, 블레이드. 그렇죠. 뭐가 됐다? 블레이드. 그렇죠. 블레이드가 된 거야. 블레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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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? 블레이드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블레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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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 아니면 뭐냐면 얘 아니면 얘야 그럼 얘는 뭘까요? 클래핑 뭐라는거 같애? 클래핑 클래핑 그럼 A가 뭐 된거에요? A A가 A 됐습니까? A 클래핑 A 됐죠 A 클래 클래클래 하고 얘는 핑 된거죠 클래핑 뭐라구요? 클래핑 클래핑 그 다음에 뭐하니? 좀 어려워 보이네요 맞던 틀리다 이렇게 한별이 쓰기 연습해서 가지고 와야돼 클래핑 뭐라고? 클래핑 응 클래시컬 클래시컬 안녕하세요 뭐라는거 같아요? 클래시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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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 시 그 어 을 클래시컬 뭐라구요? 클래시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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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됐습니까? 클래시컬 클래시컬 그 다음에 얘는 뭘까 뭐가 될까요? 클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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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imbak 클래이 클래이 엔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게 이런 애들이지, 그치? 글라이더 응, 좋았어, 어 좋아 끝까지 자신감 있게, 맞든 틀리든 글라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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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에 재우가 이거 배웠는데, 이거 뭐였더라? 글라이더 타이거? 그치, 저희가 타이거지 그러면, 지금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얘가 지까지 합쳐서 어 얘가 타이거 라며 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? 그럼 얘는 걸 그럼 이 알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얼 그럼 이건 뭐가 될까? 어,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요? 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뭐고? 걸 글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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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글라이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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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럼 다 합쳐서 글라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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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글라이더 글라이더 이건 뭐였더라? 글라이더 글라이더 이거 뭐였더라? 클래시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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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였더라 글라이더 안녕하세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자 그래서 재호야 선생님이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? 네 얘는 글라시즈 글라시즈 따라 읽어볼까요 글라시즈 에이가 뭐 됐어요 에이가 된거에요 글라이 글라이 그 다음에가 시즈 에스는 스가 되거나 즈가 되면 스나 즈나 소리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스 될 때도 있고 즈 될 때도 있어요 글라시즈 오케이 수고했구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